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4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오오오오 FAR 4일 감사합니다.